안녕하세요. 성공실천회 김태윤 인사드립니다. 저는 1998년도에 고려광고마타라는 상어로 이 일을 시작했는데요. 인쇄물, 타올, 판척물 등을 주문받아서 제작, 납품하는 일을 23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좀 바빴는데요. 내일 있을 졸업식, 저희 사무실 건너편에 제가 나온 모교인 홍파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졸업식 때 졸업생들한테 나눠줄 타올, 볼펜, 상품권 등을 전달해주고 교장선생님과 간단하게 담설을 나누고요. 진포에 있는 김포시청 안에 있는 농협의 판척물 상담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늦은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세븐일레븐에 납품이 들어가는 품목 중에 수저세트가 있습니다. 수저세트 한 2800벌 정도를 납품을 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전자세금 예산서 발행 및 일과 관련된 것들을 체크도 하고 마무리도 하고 그리고 그 작업이 끝난 후에 내일 강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의 전에 제출해야 될 과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작년 6월 3일부터 강의를 듣기 시작했는데요. 강의를 들으면서 빨간날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 대표님들 굉장히 힘드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자. 된다. 라는 신념을 갖고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올해 2020년 경제안전 새해에 황문진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대표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운수대통하시고 만상통하시고 소원하시는 소망 꼭 이루기를 기원 드립니다. 성공 시절에 화이팅! 아무 걱정 말아요 세상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게 있죠 활짝 웃어보아요 당신이 그걸 손에 넣으면 되죠 길도 인생도 마음껏 즐겨요 비즈노 비즈노가 함께할게요 비즈노 비즈노가 함께할게요 비즈노가 함께할게요 비즈노가 함께할게요 비즈노가 함께할게요